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팡이집 구경 잘하셨어요? 네. 재밌었어? 네. 어디서 오셨어? 아이고 우린 여기 칼마동이에요. 여기 동네 대전에 사시는구나. 네. 아이고. 가인이 얼굴 보려고 지팡이 짓고 나오셨네. 네. 아이고 그래도. 소원 두셨네. 구경은 잘했어요. 잘하셨으면 됐어요. 허리 조심하시고. 어르신들이 아이고 많이. 어르신들 엄청 나오십니다. 지금. 어머니 구경 잘하셨어요? 재밌었죠? 대전에서 오신거죠? 시내에서. 구경이 끝나서 지금 퇴장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송관씨 만나보려고. 불편한 어머니들도 오신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지팡이 찍고. 몸 단위에 힘드셔가지고. 오셔서 소원 송치. 소원 풀이 하셨다는. 하시는 어머니들 계십니다. 마무리되고 이제 팬미팅. 어게인 팀들. 그 다음 일반 팬들. 팬미팅을. 어.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엄청난 림파. 엄청난 림파. 엄청난 림파. 엄청난 림파가 모여있습니다. 송가인 씨를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팬님들이 모여 가지고 랄리 줄을 어마어마하게 늘어 셌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라이브 잘 부탁드릴게요